음주운전 사고로 무리를 일으킨 배우 김새론이 1년 7개월 만에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 머리 짧은 머리 등 여러 헤어스타일을 한 자신의 모습을 여러 장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 음주운전 관련 차필 사과문 이후 첫 게시물인데요. 이에 누리꾼들은 김새론이 복귀에 시동을 걸고 있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녀의 등장을 반기는 팬들도 있었지만 연예인 그만두라 살살 시동거네 등 비아냥거리는 글도 다수 보였는데요. 김새론은 지난해 5월 18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 상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고 도주했는데요. 이에 올해 4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에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김새론이 좌절과 성숙을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김새론은 음주운전 직후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친다며 자숙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자숙이란 단어가 무색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진 등이 올라오며 여론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홀덤퍕을 가서 홀덤을 즐기는 사진이 올라오며 대중들의 시선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홀덤을 즐기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포커 테이블에서 칩을 만지는 모습 등은 생활고수와는 거리가 멀지 않을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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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